요걸 켜가지고 무기 에디를 먼저.. 에디언세트 먼저 하자 아 여기 엄청 많이 쓴 것 같은데 큐브 아 이거 깜짝이야 아 얘 안간다 요번에는 블랙 큐브를 그치 아 레전이 안가 꽤 많이 쓴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다른건 몰라도 무기는 두개 영향을 받으니까 올리겐 올려야될 것 같은데 그쵸 짠 짠 짠 움직일 생각을 안하네 짠 아 아니 얼마 썼지? 3세트는 얼마냐? 2만원씩인가? 아 오케이 굿 아 그래도 두줄은 써야되지 않을까 짠 짠 짠 짠 짠 아 일단 왔으니까 잠시킬 아 그래도 두줄은 못해야지 아 아 아깝다 아 아 레전이 중요 일단 이게 중요한거 아니야? 일단 이게 중요한거 아니야? 짠 짠 짠 짠 아 안간다 강력 강력 강력하군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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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썼나? 아 쨉 올라갔음 좋겠는데 아니 이게 뭐 쪼금투자한것도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했지 아 안올라간다 안올라간이? 왜 안올라가는거야? 아.. 공시버프 나오면 그냥 써야될거같은데 나왔다. 아이 00힘 나이스 에디셔널? 됐어. 무기는 요렇게 쓰자고 아이 좋다. 힘까지 깔끔하네 이 레전을 보내야 되죠 안올라갔네 많이 쓴거 같은데 야 공방방이네 아 저는 공포가 좀 필요해가지고 아쉽긴한데 일단 엠블럼 큐브 나오면 좀 합시다 이거 떠야되가지고 어 어 혹시 제가 공힘님 돌렸나요 이거? 공힘님 돌린거 같은데? 잘못 돌린거 같은데 공힘님 돌린거 같은데? 아 잘못 돌린거 같다? 공힘님 돌린거 같은데? 아 엠블럼을 했으면 안됐었던거 같은데? 아 잘못 돌렸네 아 망했네 이거 저거 원래 쓰려고 그랬었는데 아.. 실수했다 큰일났네 아 잘못 생각했네 아 엠블럼 아직 안되있는줄 알았어 아.. 큰일났네 엠블럼 안되있는줄 알았는데 언제 만들어놨냐 망했네 망했네 아 공힘님 나쁘지 않았는데 966이라가지고 아 그냥 썼어야 됐는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얼마 남았어 야 물러분도 뛰어야되고 레전드 보내야되는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에이 큰일났다 큰일났스 칼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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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랏 올라가랏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흫흫흫 아 근데 막 애매하게 나오면 어떡하냐 아 참 걱정이네 왜 안올라가냐 아 왜 안올라가냐 아 캐시 써야겠다 안쓸려그랏 캐시 써야겠네 캐시 써야겠네 캐시 써야겠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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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앰블렘 이거 어떡하냐 아핳 공위미인물자리를 돌리고 있으면 헤헷 나쁘지않아 왜 그걸 돌렸니 아이 방방고 아아 안돼안돼 아 차라리 공격력 데미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국불은 좀 그럴 것 같은데 다 썼나? 다 쓴 것 같은데 이제 6만원 없어졌네 아 깔끔하네 아 깔끔하게 6만원 없애주고 레전드 보내주고 빨리 빨리 돌리자 아 보건공인데 야 야꺼워라 아 위해를 선택하긴 해야되나 일단은 그래도 아 근데 나 보건 필요 없는데 아 일단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 후 266이라 아 396이었으면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애매하네 언제 가냐 레전드 리그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갈 생각을 하네 아 레큐즈먼트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레큐는 아닌 것 같아 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나름 꽤 쓴 것 같은데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많이 쓴 것 같은데 많이 쓴 것 같은데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왜 안 올라가니 아 더 써야 돼 아 안올라가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엠블럼 돌린 것부터 말이 안 됐어 아 왜 그걸 돌렸을까요 레전갈 기세야 이러다가 레전갈 기세들 아닌가요 아 엠블럼 공인님 짜리를 왜 돌려가지고 아이고 아우 아우 뛰우기 힘들다 아우 두 줄 뛰우기 힘들어라 아우 나오지도 않네 나오지도 않아 두 줄 나오지도 않는다 나오지도 않아 언제 올라가니 안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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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올라간다 안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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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올라갔어 레드큐브로 화면 올라가는거 아니야 아 이것도 답이 아니였어 아 이걸 어떻게 올려야되나 아우 뭐라도 빨리 해야되는데 돈 없는데 이제 아 공인님 바꾼거 아주 그런짓을 왜 해가지고 아 좀만 생각 보고나서 돌렸어도 아휴 가까워 죽겠네 아 또 못 뛰어놓은건가 흫hhhh 아 에디셔널 큐브가 너무 비싸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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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썼네 다 썼어 아이고 아이고 레전이 안가네 이걸 어떻게하나 아 못 보내겠는데 안되겠는데 아 안올라간다 어떡하네 아 연지님께서 보내셨군요 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엠블럼 아 레전 간다고 별로 기분 안좋을 것 같은데 그냥 15% 나왔으면 좋겠는데 고맙습니다 아 아 야 엠블리 상례전날 들어오는군요 미쳐버리겠네 아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쓰면 별론가 이건 어떻습니까 그냥 쓰면 안되나요 15% 느낌으로다가 그냥 쓰면 안될까요 욕심내지 말고 아 돈 없단 말이요 996 어떻습니까 요정도면은 그냥 눈감고 쓸만하지않을까 다를바가 없지만 저는 그걸 안돌리려고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됩니다 무기 엠블리 무기 레전드 못보냈단 말입니다 아 레전드를 안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얼마나 썼죠 얼마 썼냐 근데 자 엠블럼에 에디셔널 150개 236개 10개당 2만원 30만원 12개당 2만원 40만원 아 하 그만해야될거 같은데 그만 아 레전드 보내고싶다 레전드 보내고싶다구 왜 안가는거니 아 나 이 장면 꾸며면서 본거같은데 어우 맞다 아까비 아 마보부 아쉽습니다 그디어보냈네 와 옵션 뛰어이제 아 아 이거 그냥 쓸까 어차피 021% 쓸건데 어떡하지 어떡할까 아 이거 어떡하니 아 공격 공포가 필요하단 말이야 사냥할거라서 야 고민되다 아 뭐 000 노리는건 말도 안되잖아 어떡하지 와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지 그냥 쓸까 어차피 방무 필요없는데 보공하고 아 이렇게 마무리할까